비올 때 농구할 수 있는 야외농구 코트 이거 뭐 비가 안 막아지려 여기서 농구는 좀 오바 같다 자 이런 날씨에 실내에 말고 야외에서 농구를 하고 싶다 근데 장소가 없다 그럴 때는 이런 데를 찾아와야 참 아쉽다 아쉬운 농구 코트야 자 농구공을 치겨보겠습니다 여기서 농구는 좀 오바 같다 그래도 비 많이 안 맞는 게 어디야 비가 바람때문에 들어오네 비가 바람때문에 들어오네 바닥이 이런 겁니다 이런거 그래도 비를 많이 안 맞잖아 많이 안 맞는 게 중요한 거지 바람만 조금만 보완하면 좋을 거 같은데 모래가 맞네 바닥에 굽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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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굽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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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많이 옵니다 어 갑자기 더 오네 자 이런 날씨에 실내에 말고 야외에서 농구를 하고 싶다 근데 장소가 없다 그럴 때는 이런 데를 찾아와야 됩니다 바닥이 근데 다 젖었죠 아 아쉬워요 그래도 어 좋아 좋아 와 비 많이 오네 자 자 조금만 뭐 막아주는 장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쉽죠 오케이 여기는 뭐 아까 그 풋살장이 훨씬 낫네 와 됐어 돌아가게 아 초록색이나 많이 보자 초록색이나 아 초록색 녹색을 많이 보면 눈에 좋다고 하죠 맞나요 어 여기는 저쪽보다는 확실히 덜 젖어져 있네 오오 여기는 한쪽 면이 좀 한쪽 면이 좀 어 풋살 열심히 하고 있네 친구들 여기가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가 아니네 바닥이 바람 땜에 어쩔 수가 없어 바람 땜에 어쩔 수가 없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괜찮아 나쁘지 않아 비 오는 날 야외에서 농구하기 미친놈 씻 미친놈 씻 아 아주 그냥 어우 좋아 좋아 비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아주 좋아 아 농구공이 좋네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또 이동 저쪽에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또 있네 세 개 세 개 와우 오 여기는 좀 덜 젖어져 있네 그래도 오 오 이쪽은 좀 괜찮네 네 번째 뭔가 아쉬워 참 여기 뭔가 아쉽다 뭔가 아쉽습니다 여기 사람들 얼마나 올까 얼마나 와서 할까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은 비 안 들어오게 할 수 있을텐데 이거 꿀대 한 그래도 몇 백만원 하지 않나 오 오 여긴 확실히 좀 막아주네 짠 짠 짠 짠 짠 음 네 고구마 오 두